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장관은 좀 바꾸고 좋은 걸 살려가지고 키워가서 세간부터 파는 거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노동판 받는 것도 왜 규제판이에요. 규제 중앙정부로 지방에 안 되는 거죠. 내고 나서. 스탑기업 지원 개량 그때 보통 우리가 한 40년, 50년씩 와요. 그런 건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지원 개량과의 유대가 단독이 꼴등히 잘 이루어지고 왔어요. 사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관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중속이면 대부분 기업인데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어떤 고민인지 기업에 가고 있는 고민은 이 자리에 오시면 100% A, Z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.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꼭 그 고민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고민을 극복해가지고 더욱더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남은 계기가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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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